사정없이 지지율이 올해 최대치 급락 그게 어디에서 또 급락한 거냐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어디 여론조사에서 급락했는가 갤럽입니다 박수 갤럽에서 급락 갤럽은 보수 이펙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여론조사죠 그리고 급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후행지수로 해요 선행지수가 ARS 후행으로 따라가는 게 전화면접조사 그래서 전화면접조사는 느리게 올라오고 느리게 빠진다 이게 정석이잖아요 부산에서만 1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100% 오염수 PK에서는 아직 고속도로 이슈는 크게 전파가 덜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당 지지율 뉴스토마토에서 48.8대 32.3 올해 또 최대치의 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대표에게 잘한다고 박수 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치고 감사장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 운영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2.9% 상승 국민의힘이 6.2% 하락인데 20대와 호남에서 10% 이상씩 줄었어요 20대가 드디어 실업급여에 기함을 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지지도도 급락했어요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도 부정평가가 다시 60%대를 돌파했고요 우리 김태흠님께서 아주 무슨 고속도로까지 성형을 하냐고 성형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매끄럽게 해야죠 원안이 아주 매끄럽잖아요 일부러 광대표를 갖다가 튀어나오게 하는 거야 성형을 전주 대비 지지율 5.5% 하락 이렇게 곡소리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전용기 변호사님 시원하게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열심히 노만 져면 되는 거예요 노는 어떻게 젖는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번에 전파 좀 많이 해주세요 전파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재미있는 이 성수세로 이게 아직도 우리가 30만이 안 되고 20만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안에 25만까지는 일단 빨리 가고 그렇죠? 내년 총선 전에 30만까지 딱 찍어봐야 됩니다 김성수 tv는 정말 저희들이 1인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민주진보진영의 입장에서 해설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고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김성수 tv를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 코너의 성격들을 다 잘 살려서 서로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뉴스, 해설 혹은 직격 인터뷰 그리고 화요일에는 문화, 목요일에는 심리, 금요일에는 법, 일요일에는 경제 이렇게 섹션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야시사에서는 또 다양하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심야에 잠이 안 올 때 한 번씩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tv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성수 tv는 오늘 심야시사로 11시 반경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릴게요 김성수 tv가 드디어 단독 송출 이거 전체화면 보여주십시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과 함께하는 간담회 시민 간담회의 단독 송출로 김성수 tv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현장에 저에 있을 거예요 주간은 시민참여광장이고요 공동주체를 잼잼자원봉사단과 청출어람이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 홀에서 대략 한 120석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직접 방송 송출하면서 그 현장에서 추미애 전 장관님 사전 인터뷰나 사후 인터뷰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언제요? 일요일 일요일 4시부터 6시까지 꼭 들려주세요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73번지 김성수 tv 응원하러 와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에는요 이 일요일 날 추미애 장관님 만나고 월요일 날은 뭐냐 11시에 송영길 전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출연을 합니다 월요일 11시도 특별 대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만나시면 돼요 내일 토요일 날은 촛불 행동에서 추미애 장관님의 연설을 듣고 일요일 날에 직접 시민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확인한 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지금 투쟁의 이야기들 월요일까지 확인해 보시면 아주 빅 주말이 되지 않아요 알찬 아주 알찬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 월요일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러갑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